안녕하세요 농사도 전부다입니다 텃밭 상추 화학비를 한번도 안하고요 폭발적으로 잘 키우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물주는 방법하고 풀 뽑는 방법하고요 그 두가지만 잘해도 폭발적으로 잘 키울 수 입니다 그리고 씨앗을 뿌리실 때 허트뿌리기 하지 마시구요 줄뿌리기 하시면 훨씬 잘 자랍니다 허트뿌리기 하시면 빡빡 하거든요 줄뿌리기 하시면 지금 보시면은 이 공간이 있죠 이 사이 공간이 있죠 이 사이 공간이 있고 여기도 공간이 있구요 그러면은 오히려 잘 자랍니다 그러고 그 호미로 풀매기도 좋구요 어떻게 하면은 텃밭 상추를 잘 키울 수 있냐면요 오늘이 4월 10일 입니다 제가 2월 달에 씨앗 뿌렸거든요 씨앗을 좀 빨리 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물 주는게 중요해요 물을 만약 오늘 물을 주잖아요 물 주는 시간대도 아침에 주면 좋아요 만약 낮 기온이 33도시로 많이 올라가면은 5월 달에 되면은 무조건 아침에 줘야 돼요 아침에 줘야지 아침에 먹은 물들이 땅속에 영양물하고 같이 이동을 합니다 수분이 없으면 영양물이 이동이 안되요 지금도 아침에 물을 주면은 햇빛이 나면은 상추 잎들이 광합순 작용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야들이 땅속에 있는 영양물을 빨아먹습니다 영양물을 빨아먹으려고 하면은 수분이 없으면 영양물 이동이 안되요 그래서 아침에 물을 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물 주는 것도 요즘 같으면은 농산의 온도하고 굉장히 관련이 많아요 요즘은 낮 기온이 25도 26도 같으면은 물을 한 4일에 한 번씩 주면 됩니다 오늘 물 주고요 오늘 12일 같으면 만약에 13, 14, 12, 13, 14, 15, 15일날 또 물 주면 돼요 만약에 14일날 15일날 비워면 물 줄 필요 없고요 물을 그런 식으로 주고요 아침에 물 주고요 4일에 한 번씩 그 다음에 풀을 3일차에 뽑아야 돼요 뽑는데 손으로 뽑는 게 아니라 호미로 살살살 매주면 됩니다 호미로 매주는 그 시간때도 아침 일찍 매주면 좋아요 왜냐하면은 아침 일찍 풀을 매주 뿌리면은 하루종일 날씨가 따시면은 그 풀들이 뿌리들이 말라버려요 그 풀을 매줄 때도 항상 풀이 없을 때 풀이 없을 때 풀을 매줘야지 풀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풀도 없고 수분도 계속 꾸준하게 공급해 주니까 야들이 상추가 잘 자랄 수밖에 없어요 지금 오늘 4일차거든요 제가 또 물 주러 왔습니다 물을 촉촉하게 주면 돼요 촉촉하게 상추 시앗 뿌리는 방법은 제가 알려드렸고요 땅을 굉장히 깊이로 호미로 매가지고 그래가 시앗이 골을 최대한 약하게 타가지고요 시앗이 보일랑 말랑 정도로 상추 시앗을 뿌려야지 상추가 잘 자랍니다 너무 깊이 덮어버리면 상추 시앗은 바라가 잘 안됩니다 지금 오늘 4월 12일이거든요 제가 오늘 저녁에 퇴근하면서 상추를 조금 쏙만 됐거든요 제가 오늘 저녁에 퇴근하면서 상추를 조금 쏙만 됐거든요 요 상추가 속과 먹는 상추가 굉장히 맛있어요 보들보들보들 하잖아요 굉장히 보들보들합니다 엄청나게 보들해요 혹시 상추 좋아하시는 분들은 모종을 심는 것보다는 시앗을 뿌리는게 훨씬 좋습니다 지금 상추 시앗을 안 뿌리는 분들은 지금 상추 시앗을 뿌리시면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날씨가 그래도 3월달보다는 딱 시기 때문에 한달 조금 더하면 수확해 먹습니다 그리고 여름상추는 굉장히 비싸거든요 여름상추 키우고 상당히 힘듭니다 여름상추는 올 말이나 6월 초에 시앗을 딱 뿌리면요 좀 그늘진 데 뿌리면 좋습니다 그러면 그늘 쪽에 뿌리시면은 차강망을 안 덮여도 충분히 한여름에 그 7월달 8월달 낮기온이 37도 38도 가도 싱싱한 상추를 먹을 수 있습니다 그때는 상추가 뭐 삼겹살보다 더 비싸다 할 수도 있거든요 여름상추를 키우기 힘들기 때문에 그러면은 금상추를 먹을 수 있습니다 텃밭을 하면 싱싱한 채초도 먹지만 자랑을 보면 기분이 엄청 좋아요 힐링입니다 힐링입니다 힐링 저는 그래요 다른 분은 제가 모르겠는데 저는 이렇게 자랑을 보면 너무 기분이 좋아요 몽싱몽싱하게 요게 지금은 요런데 좀 아직 자랑이 꽉 차요 굉장히 이쁩니다 지금도 이쁜데 그때 되면 더 이쁩니다 오늘 제가 상추 화학비료 전혀 안하고요 잘 키우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물주는거 하고 홈미로 풀이 없을때 풀매는거 하고 그것만 두가지만 잘해도 화학비료 전혀 안해도 싱싱한 상추를 실컷 먹을 수 있습니다 화학비료 사실 우리 몸이 좋지는 않잖아요 좀 더 빠르게 자라게 하려고 하면은 밑거름을 전년도에 오늘이 24년 4월 10일인데 전년도에 23년도 11월 12월달에 흙하고 가축분 퇴비하고 섞어가지고 홈미로 많이 맺으면 좋아요 그러면은 그게 밑거름 역할을 하거든요 저는 이제 가축분 퇴비를 안 넣었고요 산에 부엽토를 좀 많이 넣었습니다 그거하고 흙하고 미리 섞었죠 밑거름이 이제 확 그 비로 대신 산에 부엽토를 낙엽이 섞은거 낙엽 위에 싹 밑에 보면 시커멓이 있거든요 그게 그 밑거름 역할을 합니다 누가 산에 비로라든 퇴비 안주도 나문들이 잘 자라잖아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부엽토를 퇴비 역할을 합니다 부엽고 날 guardian 헤어장 꺄이